이,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미안해. 자기 목 보니까 지금 뭐 빨아먹고 싶어가지고. 춤으로 이겨냈어, 근데. 이제 괜찮아. 나 피 빨아먹고 싶어가지고 춤으로 이겨낸 거야? 어, 이겨내서 지금. 야, 고맙다, 야. 아, 고마, 이겨내줘서 고마워. 다행이다. 우리 딸 효연이 왔니? 아빠, 다행이다. 효연아! 아빠! 아, 효연이 남자친구구만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예, 저는 효연이 남자친구 유수연이라고 합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안 돼, 아빠. 안, 안 돼.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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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